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부터 내빈 소개부터 하면서 일부 정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총목회 안에서 회장님 나오셔서 내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장님이 더 많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.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와서 제가 또 첫 번째로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다 부르시는 노래인데 제가 작사 납목한 노래로. 제가 작사 납목한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작사 납목한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작사 납목한 노래를 해드리겠습니다. 주님은 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할 땐 저 하늘의 눈물이 나 주말 약속해 놓을 때 하늘아 지금은 남이 되고 남이 되어버리는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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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